전세계에서 오신 모든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2018 효정 천원 철쭉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아요? 행복해요? 바빅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 정말 행복하고 더 많은 기쁨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시면 모든 인류를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것은 기쁨 때문에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러한 기쁨과 여러 가지 봄의 기운을 생각하시면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이유를 또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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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바로 천일국이고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결국은 한 나라에 있는 천일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 참된 자녀고 우리 아들과 딸들을 이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방금 비행기에서 어제 내렸는데요.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다 보셨어요? 어제 점심때 어머님 도착하셨는데요. 저희들 느낌이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인지 점심인지 그리고 이번에 만명 대회는 정말로 대단한 대회였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만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또한 다른 국가에서도 동참하는 굉장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네, 참 어머님께서는 신아프리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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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아프리카가 아프리카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다녀오셨고요. 이번에 유럽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도 또한 하나님을 모신 유럽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많은 정성을 투입하셨습니다. 네, 참부모님의 꿈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천지인 참부모님의 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 지금 궁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한 가족으로서 2020의 승리를 위해서 승리를 세 번 힘차게 외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함께 함께 vision 2020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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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과 부모님께서 한글자막 by 김재원 예 여러분들 이번 세션은 마음과 마음을 열어서 서로 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가족으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 묻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질문들이 보면 참 어머님께서 어떻게 지금 지내시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내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훈독과 정성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답변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sister from Japan 어, brother from Japan 22년 뒤에서 Atzuyomi Yoshiouka-san? 어디야? 아! 반갑습니다! 지금 좀 이따가 물었어야 되는데요. 세 번째 물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잘못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3년째, 레이코 Tanaka-san.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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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는 강의 어머니의 지금 선진과 함께 결 Sargent 할 수 It's only been five years that I've had a direct relationship with True Mother. And in those five years, it's only been since 2014 that I was officially given this title to attend True Mother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world level. So everything I've learned in the past five years has been from True Mother. In so many ways, before I attended True Mother, I was so unworthy, didn't have the strongest faith, didn't have the ability to even sit in front of public members or speak or do anything. It's all because of True Mother's love and direction that I was able to understand how any person, any child of True Parents can overcome any obstacle and become like True Parents. And I want to share that with you in this question. Yes, first question. First question. This is Tanaka Reiko. This is a woman who is a woman who is 23 years old. This is the woman's question. It's a woman who is watching the world's love and the world's love and the world's love and the world's love and the world's love. It's wonderful, everyone. It's important. Many people, Some 어머, Some of you will have the first meeting. And also, Some of you will have the first one to meet. So, Some of you's moments, to ask yourself to listen to your life as such. Some of you have the answers to your emotions as such. You know, Some of you have always been a woman's love and the world's love to be. 위하여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제가 참부모님을 직접 모시게 된 것은 5년 전에 참아버님 성화 이후부터 그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이런 직책을 받고 참부모님을 모시면서 국제적인 레벨 수준의 책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임명을 받기 전에 사실은 그러한 자격이 없었던 입장이었고 많은 퍼블릭 스피치,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참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어떠한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 what I learned is from watching True Mother I'm going to share a song with you visually so you can see how we most showed True Mother It's called A Mother's Prayer which will begin just a second but it shows how True Mother has lived her life in complete, how do I say, prayer with Heavenly Parent and True Father her whole life has been a prayer giving 청성 as the true daughter of Heavenly Parent 네, 제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나의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아마 많은 부분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어머님의 삶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생을 이제 기도와 정성 그리고 승리를 하신 삶이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기도와 정성을 들이셨고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노래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So, True Mother's Prayer is a prayer of Heavenly Parents' heart So, it's an absolute parental, eternal, unchanging, complete love 그래서 이제 참 어머님의 기도는 정말로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불변의 사랑, 완전한 사랑, 정성 이러한 내용이 참 어머님의 기도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So, this 효정 culture of heart, actually True Mother as Heavenly Parents' begotten daughter, only begotten daughter has lived her life with this kind of prayerful heart and continuous love for Heavenly Parents' heart So, this is a 효정 culture of heart that our true parents have shown all of us 참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독생여로서 우리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끝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기도드려 하셨던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어머님이 삶이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So, with absolute flow, with Heavenly Parent and True Father for 52 years, she indemnified Eve's position with absolute faith, love and obedience and guarding the word and the heart of Heavenly Parent 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52년간을 정말 모든 위치를 종적으로 복귀해 나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참 어머님의 절대 사랑, 절대 복종 그리고 절대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And just as Father completed everything in his lifetime He said, I have completed everything True Mother has accepted absolute responsibility to complete and realize Heavenly Parent's dream and True Father's dream on a national, global, cosmic level here on earth for future not only the past ancestors present the family and the members all around the world and future members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 to infinity she is thinking how to leave a lasting legacy as well as building 청평 and all the buildings and museums here to immortalize True Parents' legacy to immortalize each and every one of your legacies here on earth for your future generations of blessed true families 네,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처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세계 그리고 천주적인 그러한 기준 위에서 참 어머님은 이미 완성을 하셨고 현재 여러 가지 빌딩이나 건물들 여기 세우시는 것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현재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 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업적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러한 섭리를 진행해 나오고 계십니다 So when I think of True Mother's attitude and lifestyle and what I've learned from her she absolutely, completely is one with Heavenly Parents' heart and no matter what difficulty imagine indemnifying Eve and going through that course in her lifetime she digested and completed everything in that perfection, in that purity in that absolute oneness with True Father and gave birth to 14 children and now all blessed central families true sons and daughters if we think of how amazing a miracle that is for millennia people have been searching for a savior but the savior only came as a single man but because of True Mother completing the mission of indemnifying Eve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we have a complete, harmonious, one, balanced understanding of who true parents and who heavenly parent is that we can all become their children 그리고 참 어머님에 대해서 배운 것은 정말로 참 어머님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과 하나가 되시어서 모든 것을 소화를 해 나오셨습니다 정말로 참 아버님과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소화해 나오시면서 14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이 정말로 참 아들, 딸의 모습으로 또한 불리움을 받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메시아의 개념은 한 남성에 대한 그러한 구원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참 부모님이 누구이신지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 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Her absolute course and attitude has been to completely take everything a mother takes everything, right? all the burden from the children all the care, all the education all the nurturing, even your own body for nine months you carry you grow your child inside you, right? this is an amazing only through a mother can there be life being born And for many of us, this kind of life, this kind of joyful, nurturing care, this is who True Mother is. Not only for Heavenly Parent, True Father, but to each and every one of us. She's saying, please, let's be liberated now since True Parents have completed everything and restored everything and indemnified everything. This is a time that she wants to pass down a culture of joy, a culture of love, a culture of peace and complete liberation, free, she said, from indemnity. She said, I want to end indemnity for all of humankind. This is the heart of True Mother. Yes, everyone, 어머님이라는 분은요, 모든 것을 안고 가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뱃속에서 키우십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어머니께서 가지셨던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모든 것을 탕감해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내 당대에 탕감하겠다. 그리고 나서 오는 것이 바로 기쁨과 사랑과 평화, 완전한 해방의 문화를 천지인 참어머님께서는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러한 탕감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이것을 참어머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So the question she asked, what did I learn from True Mother? I learned from True Parents to absolutely follow in their footsteps. Because they are the only lifeline, they are the only divine truth, they are the only perfected example of true love and peace on earth and in heaven. 제가 그래서 천지인 저한테 무엇을 배우셨냐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참부모님의 길을 따르는 것. 왜냐하면 참부모님이시야말로 사랑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주실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So now we're going to go watch a video that my husband spent many hours preparing. All the photos, these are from 2013 to 2014 where we spent time with True Mother. The happiest times I can remember from Hawaii. So when you see me in the photo, just think of yourself. Replace my picture with your picture. So imagine you're standing there with True Mother. Imagine you're motioning True Mother. Imagine you are receiving True Mother's love and prayer and nurturing and support from this song, as well as Heavenly Parents. And please adopt the heart of a filial son and daughter, 효정 heart, from watching and attending True Parents with them here in this video. So can you please play a mother's prayer? 네,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비디오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진 자료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가장 행복한 시기의 이 사진들입니다. 하와이에서 있었던 사진이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제 얼굴이 아마 보일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 얼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이 Even brothers, sons and daughters. 네, 여러분 아들, 딸로서 참부모님 옆에 선지님이 계시면 거기에 이제 내가 서 있고 내가 그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시고 효정의 마음, 문화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디오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시작해 주시면 성 José 주세요. 메모님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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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노래는 제가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요 어떤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기도는 모든 자녀 우리 전세계 인류가 부모님의 고향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문정 식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내용은 선지님께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참 어머님께 바로 여쭤보시나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늘 부모님께 정성을 드려서 얻은 답이 진짜 하늘 부모님의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닐까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So the answer to the first part of the question is when you go through hard times how do you overcome them and do I ask true mother immediately in my lifetime I've always felt like I don't want to be a burden to true parents so many times I think oh my gosh you know they are carrying the full burden of the cosmos on their shoulders how can I burden them with my struggle so I try to think of true father's struggle, true mother's struggle and how they overcame it and do their words, do their actions, do their living example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the answers come and in many ways that everything true father even in his lifetime before he passed said I have completed everything everything is in the word everything is in the history of their lifetime everything completed right now and even being fully under true mother's testimony too is giving us a complete picture of where we should go with our faith and how to find the right path towards heavenly parents so the second oh I'll let you translate that sorry 첫 번째 첫 번째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참 어머님께 바로 질문을 하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참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부모님께서는 우주에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 부모님이 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어려움을 참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참 부모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삶을 보면 참 아버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을 하셨고 그러한 것은 세계의 역사에 그대로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완전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오셨고 어떻게 완성해 나가셨는지에 대한 모든 그림들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second part of the question she asked I'm not sure if the answers I received from Heavenly Parents or by offering Cheung Sung are really from Heavenly Parents and can it be just my own thoughts and decisions? and so I want to share with you five years ago what True Mother said to me when she said I've been waiting already three years for your family members to come home and I need your help and I need you to stand in this position to help realize Heavenly Parents' dream can you do that will you help me? and at that time I had no faith in myself I had you know no confidence no love in my heart actually so broken because father just passed away and she said I said True Mother I don't think I can do this Mother I'm so unworthy I don't have any ability to serve you so with that kind of heart I was telling Mother I can't do this mission and she said her answer very simple and loving and always amazing she said you can do it she said don't worry True Parents are with you just have faith and go love people very simple advice and with that every day I take that as my motto just go there and love have absolute faith don't doubt yourself you can do it because Heavenly Parent needs you and you can overcome anything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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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부모님이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따라왔는데요 이제 이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부모님께 정성을 들여서 얻는 답이 진짜 하늘부모님의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닐까요 였습니다 이게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5년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 4년 동안 나는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확신이나 믿음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성화 이후에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 사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머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참 부모님께서 같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가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들은 셀린 디온이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멍스 숫자 이멍스 이 song 이멍스 번역 가 Arai 이멍스 은 에어 드라이 은 삶의 꿈을 통해 true parents footsteps and really be filial sons and daughters and be their angel right support an angel and give and take complete loving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 and then share that same love through tribal messiahship to the world so actually everywhere you go anywhere there's a living thing person being creation heavenly parent is in that true father is in there so even if you say you've given chung sung in prayer and you don't know and you question trust it heavenly parent is with you in every living thing and especially in nature it's where heavenly parent can really express his creative love for you so in many ways being in hawaii also these pictures are from hawaii everywhere we go we feel heavenly parent and true father is with us in nature because we we see true father in green turtles and when more than one green turtle comes we think of hyojin oppa and then hungjin oppa turtle and then oh youngjin turtle heejin annie so many people our ancestors come through turtles representing and or we see rainbows as a sign of hope so all of us all of a sudden while true mother's giving chung sung are walking you'll see these beautiful rainbows circular rainbows around the sun rainbows that just cover the whole length of the sky also always beautiful sunrise sunset and also true mother bounces early in the morning even before the sun rises in complete darkness like you saw in the picture so she's giving chung sung to the moon set and each night to the moon rise so every day she's giving chung sung in nature to connect with heavenly parent and be that angel and get that heavenly energy so if you see flowers in this video if you see trees in this video if you see animals creation anything that inspires you and reminds you of life that's heavenly parent that's true father is in there in that joy in that beauty all these gifts that heavenly parent have given to us so all we have to do is trust it enjoy it immerse yourself in it be happy and joyful really give and take take these gifts from light heavenly parent and true parents and share them with the world through tribal messiahship so the song i'm your angel i hope you can get that feeling and again put yourself in these pictures and you realize many of the pictures are also blessed central family members who true mother invited um over the course of that year 2014 true mother had the aloha workshop for third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blessed children she also asked many world leaders to come to really feel this deep connection with nature and heavenly parent and true parents and then we will follow the wa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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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the way of the way to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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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어머님을 위한 천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네의 관계를 깊이 있게 느끼고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이나 또는 만물 안에 하늘 부모님의 모습과 참 아버님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러한 이미지를 느끼면서 예를 들자면 하와이에 있을 때 어디를 가나 자연에 정말로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 효진님, 효진 오빠시죠 효진 오빠, 흥진 오빠 그 다음에는 영진 오빠가 거기에 영진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느끼시고 우리의 조상들도 또한 그렇게 와 있는데 이제 큰 거북이 하와이에서 이렇게 해변가에서 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라는 것이 이제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무지개를 보면서 또한 아름다운 전체를 덮고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늘 부모님이 그 안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운스 운동을 하시고요 또한 매일 밤 이렇게 달을 보시면서 정성을 들이시는 그러한 어머니이십니다 자연에서 하늘의 에너지를 받으시고 또한 그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사진에 제가 보여준 두 번째 비디오를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그 사진에 여러분을 대비하셔서 여러분이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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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감사와 절대적인 참사랑,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2세, 3세들에게 꼭 전수해주고 싶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효정의 참사랑의 문화 그러니까 효정의 참사랑을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 깊이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젊은 사람들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가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인 참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회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상속을 받으시고 그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가르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의 지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받으며 그의 지혜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을 함께 함께 하시고 그의 지혜의 메시아와 교회의 교육을 하고 이 하나님의 주소의 축구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사랑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을 만들고 더욱 너무나 많은 사랑이 생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모든 모두의 인간에서 생명을 통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러한 사랑이 정말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로부터 주신 이 사랑을 정말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종매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신종매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하늘부모님 사랑이 서로 간에 흐를 수 있는 또는 만물 앞에도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에서도 보셨듯이 참부모님의 효자, 효녀, 참부모님의 천사라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항상 지니시기 바랍니다 Okay, so the last question of the day was the first question Japan, Brother 22, Atsuyomi, Yoshiko, Atsuyomi Okay, now we came back to our original question 예,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다시 그분의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Okay, so his question is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Now mother is standing in the front line of the providence and leading us Please tell us how she has been recently I would also like to hear about how it was after true father's 성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섭리를 선두에 서시어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섭리의 선두에 서시어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게 어머님께서 지내시는지를 좀 말씀드려 주시고요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떠셨는지를 또한 좀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질문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은 먼저 비디오를 통해서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the question is about father's 성화, right? So in many ways, you know, and our true mother has experienced many 성화 not only of all our brothers and sisters, but true father, many of her children all throughout her life, so she's been saying goodbye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성화 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성화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성화가 있으셨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잘 가세요라는 이러한 노래의 제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And of course, true mother is human just like all of us, right?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어머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So mother feels pain, she feels loss, she feels sadness, she misses father and her children and her family and all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passed on for the providence Of course, mother's heart is like that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머님도 사람이 성화하면 그 성화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또한 상실감을 갖게 되시고, 아버님이 그립고, 섭리를 위해서 성화한 자녀들이 그립고, 또한 돌아간 참 자녀님들이 그립고, 똑같은 저희들과 같은 마음이십니다 But like she has shown us, she absolutely wastes no time on herself And she goes out, completing the providence,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is her mantra Every morning when she goes out and walks, she is doing cheongseong for the sake of the world She's saying, I need to be healthy so I can complete True Father's mission on earth I need to be healthy so I can bring back all heavenly parents' 7.6 billion children So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in English is L-F-S-O As we were bouncing every morning with True Mother, as she was getting stronger It became longer, every day she would walk longer Every day she would walk faster, F Every day she would become stronger And then the O is for Amani So this kind of meditation and practice and 운동 she did every day Is what we're seeing in her same heart She goes out into the world, right? Through all the global rallies, peace rallies all over the world True Mother is at the forefront, leading our movement Giving us the road map, the direct guide to how to go How to make Heavenly Parents, Vision 2020, National Restoration, Tribal Messiah, Victory All over the world And only through that, she knows that she can bring peace and glory to Heavenly Parents and True Parents So that is how she lives her life And that is how she's leading our Providence right now 네, 참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슬픈 와중에서도 사실은 시간을 허비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매일 정성을 들이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섭리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75억 모든 인류를 데리고 가야 한다 이제 영어로 위하여 살자를 줄여서 하면 L-F-S-O 첫 글자를 따서 말을 하는데요 바운스를 하실 때마다 어머님은 더 건강해지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바운스를 좀 더 길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머님은 더 강해지십니다 이러한 운동이나 명상을 통해서 어머님은 준비를 하시고 세계에 직접 가셔서 가장 선두에 서셔서 우리들을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지시를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리하여 하늘 부모님의 꿈, 천지인 참부모님의 그 띠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비전 2020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참 어머님이십니다 이러한 참 어머님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종종 메시아, 신종종 메시아의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she lives each day of her life with this kind of absolute 정성, true love, 효정 heart, and responsibility and wanting to leave a lasting legacy of peace that when she can meet Heavenly Parent and True Father and Spirit World that she had completed every part of their dream she wants to be able to go with no regret with nothing left undone or unfinished and everyone being allowed into that glory of salvation and grace of True Parents so that is her heart and that is her mission and she hasn't stopped, as you know she's continuously, we just came yesterday from Vienna back to Korea and you'll be seeing her tomorrow this is True Mother at 75 years old where many people retire many people are tired but in her, she goes I must absolutely complete it I must be stronger I must do everything for my children and I must make this right so with this same heart I hope that we can attend True Parents that when we say goodbye to our True Parents we, like True Mother, have no regret in our hearts as filial sons and daughters that we did not do our responsibility to serve our True Parents and Heavenly Parents so please, inherit True Parents' heart please, walk in their footsteps please, also adopt this great tradition of being filial sons and daughters and actualizing Heavenly Parents' dream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정성과 사랑 그리고 효정, 하늘에 대한 효정 그리고 그러한 책임의식과 이제 우리 인류에게 정말 가장 큰 영혼이 남을 수 있는 유산을 어떻게 남겨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섭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당신 제세시에 이런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이제 우리가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연계해 가실 때 후회 없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어머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참부모님이 이루신 그 업적 안에서 그 승리권 안에서 다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어제 비엔나에 오셨습니다 75세의 연세이십니다 그런데 내일 또 여러분들을 뵈러, 만나러 여러분들이 참 어머님을 아련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75세라고 하면 다들 은퇴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나는 절대적으로 강해져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자녀들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어머님을 이제 참 어머님과 인사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할 때 정말로 어머님께 어떠한 후회의 느낌 어떠한 그런 심정도 갖지 않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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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video please inherit this heart true mother's heart true father's heart that when we say goodbye we want to leave with no regret right? we want to leave with only joy and with only love and with only peace in our hearts knowing that we've done everything for heavenly parent and true parents 그럼 이 노래에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어요 본인은 정말 어머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부모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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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노래를 이제 곧 틀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참부모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아들과 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사진에 여러분들을 대비하셔서 같이 느끼시면 좋겠고요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한 참부모님의 참된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세 번째 비디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And mama, all you had to offer was a promise of a lifetime of love Now I know there is no other love like a mother's love for her child And I know love's so complete, someday must leave, must say goodbye Goodbye's the saddest word I'll ever hear Goodbye's the last time I will hold you near Someday you'll say that word and I will cry It'll break my heart to hear you say goodbye Mama, you gave love to me Turned a young one into a woman And mama, all I ever needed was a guarantee of you loving me Cause I know there is no other love like a mother's love for her child And it hurts so, but something so strong Someday we'll become, must say goodbye Goodbye's the saddest word I'll ever hear Goodbye's the saddest word I'll ever hear Goodbye's the last time I will hold you near Someday you'll say that word and I will cry It'll break my heart to hear you say goodbye But the love you give will always near You'll always be there every time I grow You want to be the greatest love of all You take my weakness and you make me strong And I will always love you till forever to come And when you need me, I'll be there for you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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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I'll be, girl, through the darkest night I'll be the wings that guide your broken flight I'll be your shepherd to the raging soul And I will love you till forever comes Goodbye's the saddest word I'll ever hear Goodbye's the last time I will hold you near Someday you'll say the word and I will cry It'll break my heart to hear you say goodbye Till we meet again Until then Goodbye So the last picture was of True Mother They're holding a white flower, right? That was from this Hawaii trip where True Mother just came from Hawaii And on the day she arrived on the coffee farm, the coffee flowers, they bloom, these beautiful white flowers the day she arrived And she went to the farm that morning and was able to see all these fields of beautiful white flowers blooming on the coffee field And she felt True Father's love, Heavenly Parents' love And in that moment she really, I really understood Ah, these moments are forever precious That next morning, major thunderstorm So much rain And all the flowers were washed away after True Mother visited So in that way, if she didn't go that morning to see those flowers Because they bloomed on the day she arrived And by the next day, they were gone by the rain We would have missed that chance, that blessing So in many ways, it ends with that because while True Parents are here We have the ability, like those white flowers, to bring so much glory to True Parents But if we miss that chance, if we miss that moment in our life If we don't do our full 5% responsibility And we don't do our mission completely with the Hyojung heart Then those blessings, those amazing moments can be lost, right? So please forever keep it in your heart Open your heart, be aware that every moment Heavenly Parent is blessing you And when you doubt it, or you don't see it, it's not that He's not blessing you It's that maybe you're not opening your heart or your spiritual eyes wide enough So please take that song in that way Please complete everything Let us as one family, truly bring Heavenly Parents' dream and glory to True Parents Yes, please take that song in your heart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송이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많이 꽃이 피었습니다 아버님의 사랑과 또한 하늘부모님의 사랑을 어머님은 느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뭐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꽃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도착하신 날 그곳에 가시지 않았다면 사실은 참 아버님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꽃을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 부모님이 계실 때 사실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책임을 하지 않고 효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꽃이 지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열고 매시간 하늘부모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마 그것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부모님의 진정한 효자 또한 하늘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It's because we're short on time I'm going to lump all the last questions So Alina Aquino from Philippines, 16 How can I find happiness in myself? People tell me to love myself more, but I can't really understand that concept Because I know that love can be produced only when you have an object partner 네,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하나로 묻겠습니다 Alina Aquino, 필리핀에서 수련생인데요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의 행복을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제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에게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합니다만 저는 이 관념이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이 있을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And the next question from Unsun Yun from Changwon Korea, female 22 Thank you for your question, please stand up I am the child of heavenly parent, but there are many conflicts between my original mind and my wicked self-centered mind in various relationships with people Please tell me, what is the heart I should have to live a life of faith wisely? 네,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 제가 이것은 이제 윤은순 씨가 했네요 하늘 부모님이 자녀인 제가 사회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신과 본심 사이의 갈등이 생기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And then from Jose Mitsu Moribe from Brazil, 17 Yeah, 17살 Thank you for your question Moribe, 브라질에서 오신 우리 형제 감사합니다 How can we balance health and everyday obligations, especially when we are busy? Yeah, 여러분들이 정말 특히 바쁠 때 여러분의 건강과 또는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되는 의무적인 일들 또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And the next question from Yonah Jo Yonah from Korea, 26 Thank you for your question Yeah, 다음은 26세 조 Yonah 씨 질문입니다 It is not easy to achieve mind and body unity in daily life What do you do for your mind and body unity? Yeah,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을 통일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선지님께서는 몸, 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해 어떤 생활을 하시면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So all these questions ask about the self, the heart How can I connect to Heavenly Parent's truth? And how can I find unity in my mind and body? And how can I find love when I don't have a partner? So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Heavenly Parent is in you The divine light of love of Heavenly Parent is in you It starts in you Like the peace starts with me rally It begins with mind and body unity Individual perfection, family, society, nation, and world perfection So True Father has given us the roadmap That is exactly where we need to start So if you can have that connection And do that And love yourself And be healthy Also practice LFSO, bouncing like True Mother And stop doubting your mind So many questions were Doubting my heart Doubting my own mind My evil thinking Oh, this may be Satan attacking me Replace Satan or doubt in your mind With love and forgiveness And then you'll find that growth process Be much easier Much more joyful Much more happy And a way to do that That I've found Is not only Hundake But it is through meditation and yoga I've been practicing for maybe 15 years now And so I'd like to lead you in a meditation To end so that each and every one of you in this room Can feel Instead of pressure To do your mission Really at ease And happy And peaceful And joyful As we should be Yeah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듯이 하늘 부모님께서도 당신에게서 시작을 여러분 안에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세계 완성 이러한 우리가 갈 길 청사진 로드맵을 천지인 참부모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천지인 참부모님이 보여주신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기의 마음이 사탄의 침범을 받고 또는 의심하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마음을 사랑과 용서로 대치해 주시면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는 길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발견한 것은 훈독회 뿐만이 아니고 요가였습니다 요가는 제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섭례에 여러 가지 압박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오늘은 다 풀어 놓으시고 정말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도전을 만나는 데 있어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을 강하게 해줄 명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평화롭고 부드러운 친절함과 참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밝은 에너지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연관의 왕관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아주 편안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뼈가 여러분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척추 아래부터 척추가 여러분 머리의 정수리를 향해서 늘어나는 것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눈을 감고 영광스러운 신성한 빛의 금색 광선이 여러분 정수리를 비추고 밝게 하는 것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척추를 들리면서 이 밝아진 정수리의 중앙에서부터 그 빛이 여러분을 더 높게 올려주는 것을 느껴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의 신성한 참된 자녀들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따뜻한 빛이 여러분을 기르고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긴장 또는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들어올린다는 것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끌어내리는 것으로부터 몸이 해방되는 것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어깨로부터 이완시켜주세요 목을 가볍게 하고 턱에 긴장을 푸시고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목 부분 위에서 균형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크게 솟아있는 그 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성한 에너지를 조이기 위해서 여러분 잠시만 머물러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념감과 잘 앉은 자세에서 여러분의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숨이 깊은지 긴지 거친지 심지어는 빠른지 힘들어하는지 가벼운지 또는 깊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이 순간을 여러분의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숨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슬프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났을 때 숨은 짧아지고 조여집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하고 고요하고 편안할 때 숨은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미움을 느낄 때 우리의 숨은 짧아지고 우리의 생명력은 짧아집니다 우리의 숨은 우리가 사랑할 때 길어지고 우리의 생명력은 연장이 됩니다 숨을 쉬면서 삶, 산소, 평화, 사랑을 들이마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모든 것을 보내시고 내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삶과 공기의 신선한 선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선한 빛에서 더 큰 불길의 연료를 공급하게 또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내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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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내쉬고 놓아주면서 모든 주어진 생명력에 감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숨이 아주 많은 축복과 우주의 삶의 선물을 들어오게 하고 기쁨과 감사를 내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숨을 알아채려는 간단한 행동으로부터 여러분은 영원히 사랑받고 길리음을 받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은 신선한 분과의 수수작용입니다 숨은 신선한 분과의 주고받는 수수작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과 고귀한 삶을 알아채려는 것을 알아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우리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속도로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 존재 또는 물건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러한 기쁜 사랑의 순간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를 감지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미지와 느낌을 잡고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깊게 기르게 해준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이 사랑에서 쪼이는 것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이 점점 더 자라고 심지어는 더 크게 번식된다는 것을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행복 그리고 화합을 완성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포옹 속에 그 깊은 심정적인 관계와 그 사랑의 하나됨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풍부한 기쁨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끝없는 사랑으로 주고받음이 완성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멈추시고 이런 사랑의 상상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함과 완전히 하나됨 화합 그리고 그 하나됨의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되었을 때 이것이 천일국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중립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체부나 여러분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생활하면서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깊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립적인 사람의 초점을 맞추시고 이 사람에 대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진 것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같은 솔직함과 사랑의 기쁨으로 보내시고 이 중립적인 분을 대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웃으며 친절한 말을 하고 도움에 손을 주고 악수를 하거나 크게 안아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속에서 변화되는 변화를 감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시고 그들이 친절히 그리고 그분들의 웃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거나 친절한 말을 하고 좀 더 높은 경지의 사랑과 연결되어 당신을 다시 안아주는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사랑이 어떤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등 확신과 기쁨의 돌아옴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으로 묶습니다 여러분은 천일국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 두통, 손해, 배신, 두려움, 미움 또는 여러분이 존경하지 않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나 사물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천사장을 압니다 그래서 누구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천사장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려운 존재의 주위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오그라들거나 또는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숨이 짧아지거나 조여지거나 숨쉬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숨은 여러분 마음의 거울입니다 예,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떠한 적일지라도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상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다른 사람의 어두움으로 인해 꺼지거나 감소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깊게 숨을 쉬고 삶과 사랑이 번성되어 있는 여러분의 신성한 사랑의 빛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깊게 숨을 쉬고 삶과 사랑이 번성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여러분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것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감정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이 적에게 흐르는 깊은 사랑과 솔직함, 영원한 신성한 빛 그리고 선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깊은 연민과 관심, 친절함, 더 높은 의식 그리고 신성한 사랑을 나누면서 이 적의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visualize the shift in your heart as it opens and loves your enemy as your loved one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적을 마음으로 맞아주고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notice how this difficult person you hug, hugs you back 당신 안에 이 어려운 사람이 당신을 다시 안아주는 것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feel your heart open freely in this embrace 이런 포용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자유롭게 열리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feel the healing and forgiveness and replace all loss and darkness and see a golden light of love at both of your heart centers grow and warm each other in this embrace and see a golden light of love at both of your heart centers grow and warm each other in this embrace 미움에 대해 사랑을 선택할 때 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할 수 있다는 차이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초대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완전히 사랑하고 세상과 나눌게 됩니다. 여러분의 숨과 존재가 더 밝게 빛나고 깊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일국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승리를 느끼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신성한 빛의 에너지가 삶을 나르고 살아있는 개개의 존재와 모든 피조물에게 삶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래 통일된 하나의 가족으로 살 때, 그 앞에는 어떠한 어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수리의 빛을 주기를 더 밝게 빛주고 사랑, 기쁨, 성취, 그리고 영원한 평화의 담요로 여러분 전체를 흐른다는 것을 한번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왕관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천일국은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무종적 사랑과 무한한 평화로 채우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몸을 돌려서 영광스러운 포옹을 서로 나누시고 진심어린 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바랍니다. 네 너무 수줍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형과 함께 박아줍니다. 이게 이 운동입니다. 여기의 사랑과 욕과 영원한 work, 이게 이 운동이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Okay, brothers and sisters, that is the conclusion. And as we conclude, please keep hugging each other if you want. We have five gifts from Hawaii. These are gifts that True Mother have bought for myself and my sisters and the grandchildren. And this time, since we have received so many gifts from True Parents already, we'd like to share these gifts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here today. So we have... So this is a two-set for two of our young sisters to share. Yes, it's two-set, so you can share them with each other. This is for our elder sister from America, Diane. Please accept these. Yes, this is for Diane Evanderoth, 19-year-old daughter. Please stay up here once you receive your gift. We'll be taking a picture together. And we also have two beautiful necklaces for our sister, Sauri Yonokawa from Japan. Yes, Sauri Yonokawa, 일본. And Rotale Angsumari from Thailand. Thailand, Rotale Angsumari. Please come up. Yes, that person, please come up. So here we have beautiful pearl necklaces, one with a turtle that reminds us of a true father. And of course, the Plumeria flower of Hawaii with a pearl. Yes, this is a gift from Hawaii. So from Thailand and our sister from Sauri Yonokawa from Japan. Sauri Yonokawa from Japan. We have three people up here. Two people, Sauri Yonokawa-san. cá TH count. Sauri Yonokawa-san. Yes, Sauri Yonokawa. Here we have Salt-ray. Turtles, and here we have Rotale from Thailand. Here we have görev Nara Tatale from Thailand. Here we have. 세 분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스크린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사실은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았을 때 여러분도 받으셨다라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쁘게 입으세요 and that is the conclusion of our day thank you brothers and sisters namaste